차라리 고탑방 끌려가는 것보다 낫지 이게 그죠? 순양함 오오 호 6개 달려있어 백포탑 6개 호 6개 달려있어 지금 바로 앞에까지 왔거든 쏜다 쏜다 쏜 math 쏜 careful й이 abund Frau 쏜 쏜 쏜 쏜 Rock 하인즈님 어서오시고요 기타 돌려 빨리 죽나? 요시 아 좋아요 이거 후소요 후소 일본 항모 후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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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튀긴 아 아 야 명중률 예술인거 보지 1제사 오우 오우 아 내곽게 졸라버렸는데 근데 오우 와 사방에서 내곽게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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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 이새꺼까지 날아오는데? 네요끼가? 와아 뭔데 이거 죽어라 죽어라 한 번 죽어 죽어라 죽어라 흩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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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났습니다 죽는 것이지 안아오른다 아니 이게 맞냐 잠깐만 대공포 소리가 계속 나는데 대공포 소리 와 버려버렸다 대공포 소리 사나? 살 수 있나? 피 채우기 우와 후소 살려줘 야 후소 대공도 안좋은데 지금 비행기를 29달 떨궜어 아니 이게 이게 맞냐 아 게임은 근데 이거 같아 캡 당한다 캡 게임은 즐거웠지만 그래도 얄른 이겼다 아이고 아 이러면 내가 이겼지 우리 하인즈 성리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콕콕 쏜다 아아 나가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 게임은 졌는데 난 이겼네 아 아 본진 아군이 그냥 본진 방어 좀 해주지 아쉽다 결정타 드레드노트 117,000 딜에 3킬 50타 6탑방에서 이정도면 캐리했는데 그죠 대공피해 57,000 함작이 몇 대 떨군거야 함재개도 많이 떨군거 같은데 32대 아 이게 병라막로 이번에 콜라보 하면서 나온 후소 스킨이랑 이제 함장이죠 원래 없었던거 같은데 음 음 괜찮네요 약간 캐릭터도 나쁘지 않게 나온거 같고 후소 후소 같은 경우는 이제 퀸엘이랑 똑같이 여기서 팔더라고 음 병라막로 시즌패스인가요 이거 여기서 얻을 수 있더라구요 퀸엘이랑 후소는 아무튼 관심있는 분들은 병라막로 워십 한번 해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후소 괜찮네 성능 자체가 그래도 어쨌든 356mm를 12문을 쓰니까 느리긴 해도 화력은 좋다 애가 커서 그렇지 자 가죠 아 잠수함 있다 아니 근데 퀸엘라라베스 이거 주포가 전함은 전함 상대로 딜은 잘 넣었는데 순량함 상대로 왜 시타가 안 나지 이게 신관 작동시간이 좀 느린가 순양함들은 얇고 저티오 순양함들은 저티오 순양함들은 시타가 안 나요 아까부터 어 그냥 차라리 고폭탄 쏘는게 더 나을 것 같아 순양함들한테 순양함들 시타가 안 나 철갑순이 그냥 뚫고 나가나봐 그냥 얇아가지고 저티오 순양함들 다시 다시 안사람들 다시 뭐야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헉! 잠깐만 참사합니다 아 이거 조졌다 이거 응? 왜 이렇게 안아프지? 방래가 세서 그런가 별로 안아픈디? 아 저 굵직한 뭐야 불과 불 야 이거 잠수함 여기 잠수함 아 이거 아 이거 잠시만요 어... 어렵게 도움! 도와달라고 이 양반들아! 열.. 뭐야 배탈이 없어져가지고 도와달라고 이 양반들아! 잠수함 물 밖으로 나왔다 저거 열.. 뭐야 배탈이 없어가지고 도와달라고 이 양반들아! 죽여! 죽여! 저 잡어! 죽어라! 아잇! 저 잡어! 도망간다! 잡았다! 잠상 컷! 좋아요! 아 퀴네리 이게 몸빵 괜찮은데? 가라! 나오바 나가! 아! 아! 킬 뺏기고 아리조나 아리조나 잡으러 갑시다 아리조나 구경 작아서 별로 안 무서워 게임이 왜 벌써 터져있지 이거 아 좋아요 12,000딜 샥 됐다 오우야 아 이건 맞을 수 밖에 없는데 아니 항모가 왜 두대가 있냐고 육탑방에 이거 오우 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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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침착되면 안되네 아 죽어라 아리조나 포샤 아우 콩고 날리면 되거든요 이제 아니 캐비 다 먹혔네 게임 터졌어 ㅋㅋㅋㅋ 와 내 퀴낼 직탄 괜찮다 날아가는거 좋아 구축함 이거 분명 쐈을거거든 속도 줄이면서 꺾기 와아아아 야아아아 아 까비 마지막 구축함도 잡을 수 있었는데 근접전 전문가 드레드노트 아 1등 했는데 그래도 게임이 답이 없네 후소랑 퀸 엘리자베스 타봤는데 괜찮긴 하네요 좋은 배다 퀸엘도 그렇고 후소도 그렇고 전함끼리 싸우는 능력은 퀸엘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15인치라서 아무래도 약간 퀸엘이 좀 더 편안하네 아무튼 경남왕로 콜라보 감선이었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음 도맹